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범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격리, 남편은 사업을 했죠. 어느 날 남편이 사업자금이 꼭 필요하다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출금이 커서 망설였지만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 돼야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라고 믿었고 억대의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제가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 대출금의 일부를 마치 본인이 번 것처럼 생활비로 줬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저에게 대출을 떠넘기고 자기 명의의 재산은 손대지 않으려고 했던 속셈인 겁니다.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제 명의로 빌린 대출금은 못 갚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과 이자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했죠. 제가 파산 신청을 하자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됐고 파산 관제인은 제 이혼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를 수게 했죠. 저는 남편에게 받아야 할 돈이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게 억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이럴 바엔 차라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하면 파산 면책이 안 될까 봐 걱정 중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이혼 상담소입니다. 사연자분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무엇인가요? 이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가 당사자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순전히 재산법적인 행위랑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다른 재산권과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걸까요? 네. 재산분할 청구권은 내 몫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지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내 몫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배우자 자녀 등 주변과의 관계를 종합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때 부부 공동계산을 청산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혼 후 당사자의 부양적 요소 정치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합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는 나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재산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재판해가지고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불명확한 권리라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산권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재산분할 청구권 파산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성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처음부터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행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채권자들한테 사실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하는 자의 인격적인 이익을 위해서 청구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 봅니다. 이렇게 행사할지 여부가 청구하는 자의 의사에 달린 권리를 행사상의 일신전소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법정 용어네요. 네. 행사상의 일신전소권의 경우 청구하는 자가 자기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파산재단은 채권을 전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현재 존재하는 책임재산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산간재인이 확정된 재산분할금이 아닌 이혼소송 중에 있는 상담자분의 재산분할 청구를 수개한 것은 잘못이고요. 파산간재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담자분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담자분의 책임재산을 봐서 파산재단에 포함한 것도 잘못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상담자분은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또 파산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가 이걸 포기하면 파산 면책이 안 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에 포기하는 거 이거 면책이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융립하거나 일부러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전이 없는 한은 상담자분께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 때문에 파산 면책이 불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상담자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파산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이 나는 재산분할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이렇게 재산분할 포기하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모두 그냥 그대로 남편 소유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를 하거나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남편분 명의 재산을 남편분에게 완전하게 지속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사연자분이 좀 억울하기도 한데 그래도 파산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